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전략탭스 박민경입니다. 여러분, 2018년 5월부터 탭스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990점 만점이던 이 탭스 시험이 600점 만점으로 바뀌었고요. 문항수 또한 200문항에서 135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문항수가 축소되다 보니까요, 시험시간 또한 140분에서 105분으로 단축되었고요. 성추에서의 Part 5라든지 독해에서의 Part 4와 같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탭스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탭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라고 갈피를 못 잡고 계신데요, 그런 걱정이라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탭스는요, 기존의 탭스와 변별력, 그 난이도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또 탭스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이 독해의 Part 4라든지 청취의 Part 5와 같은 신유형에서요, 분명히 질문이 길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은요, 추론, 주제찾기, 세부정보 파악과 같은 문제들이거든요. 많이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탭스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던 유형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문법 파트에 있어서도요, 시제, 테를 묻는 동사구 문제라든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묻는 준동사 문제들이 여전히 높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탭스가 평가하고자 하는 바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이 탭스 시험에서요, 예전에는 어휘, 문법 영역이 따로따로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60문제를 총 25분 안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해도 35문제를 총 40분 만에 해결하셔야 돼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탭스 시험은 시간관리가 필수인 시험이구나 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막 푸시지 마시고요. 각 유형에 맞는 알맞은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저와 같이 문제별 유형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문법 문제,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다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다 해석을 하시게 되면 시간 안에 문제 절대로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빈칸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빈칸을 보니까 접속사가 있고요. 자, a good fire can last all night 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오고 접속사가 온 걸 보니까 아,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 절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어, 동사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를 쭉 보니까 어때요? 주어, 동사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속사, 주어, 동사 역할을 한꺼번에 하면서 부사고 역할을 하는 거. 뭐죠? 분사를 묻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보니까 분사 아니네 먼저. 예,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분사 문제 풀 때 순서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엔 뭐를 찾고? 그렇죠. 분사에 숨겨진 주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숨겨진 주어는 뭐가 되더라? 주절에 있는 주어, a good fire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good fire 입장에서 이제는 뭐를 챙기셔야 돼요? 테를 챙기셔야 돼요. 자, 이 불은 자기가 직접 지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지펴짐을 당하는 애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능농의 분사가 아니라 어떤 분사? 수동의 pp형인 분사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built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묻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시제를 묻게 된다면 분사 문제 푸실 때 주어 찾고 태 찾은 다음에 세 번째 시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를 해결하는데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를 푸실 때는요.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석해서 시간을 꼭 아끼셔야 되고요. 또 방금 보셨다시피 하나의 문법 문제에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을 고려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실 때는요.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문법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토탈적으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독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빈칸 완성 문제네요. 자, 이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빈칸에는 중요한 말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안 중요한 말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중요한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문장, 다시 말해서 주제문이라든지 아니면 글의 흐름과 상관이 있는 문장이 이 빈칸에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이런 빈칸 문제를 푸실 때는요. 우리 주제를 나타낼 때 도와주는 접속사들이 있죠. in short라든지 as a lizard 같은 그런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however, on the other hand, but과 같은 그런 접속사들에 유의하시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략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독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 부분은 한번 보셔야겠죠? 자, 알렉산더 포프는 최초의 작가였습니다. 영문학에서 삐리리르한 자, 제가 아까 알려드린 독해 전략에 따라서 쭉 보시면요.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 접속사 뭐가 나왔죠? however가 나왔습니다. 이 however 앞부분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없는데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however 뒷부분만 한번 제대로 읽어볼게요. 자, 포프의 인기 있는 번역본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와 같은 인기 있는 번역본이 글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뭐 하도록? 충분한 수입을 벌게끔. 그래서 풀타임으로 프로듀싱 has on poetry 시에만 생산, 시를 생산하는데 풀타임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포프의 번역본이 어떻게? 많은 돈을 벌게끔 해주었어요. 그래서 얘가 시에만 집중하면 되더라. 라는 내용이 주제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arn more money from his poetry than from his translation. 자, 시로 돈을 더 많이 벌었대요. 개의 번역본보다. 맞지 않은 문장이고요. 두 번째 focus on his poetic ambitions. 그의 시적 야망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without the help from patrons. 후원자들의 도움 없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후원자의 도움 당연히 필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B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독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정말 정답과 관련 있는 중요한 문장만 콕콕 집어서 해석하실 수 있는 탭스 전략과 더불어서요. 탭스 관련 어휘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영어의 어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탭스는 탭스가 사랑하는 어휘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탭스 시험에 나오는 어휘들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저 박민경의 전략탭스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탭스 시험에 적화될 어휘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유형별 빈출어휘 단어장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카톡과 어플을 통해서 어휘 복습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관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탭스 어휘 완전히 정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신촌파고다에서 320반과 탭스 400반을 맡고 있습니다. 이 탭스 320반은요. 탭스가 처음이시거나 영어 공부가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탭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전략을 수립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도요. 기초부터 완벽하게 차례차례 차곡차곡 정리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풀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00반의 경우에는요. 보통 320반을 수강하신 분들이 400반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320반에서 배웠던 탭스 기초 전략을 연습하는 반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도요. 기초와 기초를 다루던 320반과는 다르게 핵심 포인트만 딱 정리된 영역별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는 반이 400반입니다. 이 320반과 400반 모두요. 어휘, 문법, 독해, 청취가 통합적으로 1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의 꼼꼼하고 명쾌한 설명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 영역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딕테이션과 저만의 청킹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막힘기 반드시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했던 전략들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각 영역별 문제자료 무한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고득점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박민경의 전략 탭스와 함께 이번 겨울방학의 탭스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신촌파고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